동물의 장속 세균이 만드는 대사물질이 비만을 유도하는 과정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팀은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지방산의 하나인 아세테이트가 세포 안에 지방축적을 도와 비만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지방이 많은 먹이를 먹은 쥐는 장내 미생물이 변하면서 아세테이트를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세테이트는 쥐의 신경계를 자극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데 몸에서 필요한 양보다 많은 인슐린이 나오면 포도당의 칼로리가 몸속에 쌓이게 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또 장내 미생물이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도 늘어나게 해 배고픔을 더 잘 느끼고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